몇 프로죠 오늘? 7.72%에 대한 수익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K-SIGN 되겠습니다. K-SIGN 코드번호 192250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9월 3일 12시 13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좀 반등 시점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몇 프로죠 오늘? 7%? 7.72%에 대한 수익 나올 수가 있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 쪽 외인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달러가 조금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 환율 환율 환율이 떨어졌죠?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이제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이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추가적으로 조금 경기가 조금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화 강세가 되면은 또 이제 금리적인 측면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구요. 오늘 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오늘 케이스 사인 왜 움직이는 겁니까? 어제 좀 제가 간다라고 했는데 제 방송을 보고서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다. 여기 있네요. 블록체인 홍준표 의원이 블록체인 기술 행정 도입 언급 등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도입을 해서 국정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홍 의원은 1일 부산 센텀 기술 창업 센터를 방문해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 사업가 추진 현황을 주제로 가진 간담회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암호화폐을 떠올리며 무조건 규제 일변조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블록체인은 매우 다양하게 국민의 삶을 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K-Sign, K-A-L-E-T K-A-L-E-T도 한번 봐야겠네요. K K-A-L-E-T 아 이거 좀 올라오고 있네. K-Sign이랑 조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K-A-L-E-T이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선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21선에서 수급적인 측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선을 하락 추세선을 변경을 했고 여기도 하락 추세선을 마무리를 짓는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121선만 탄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아래쪽에서 121선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자리가 너무 좋은데 지금 슈팅 주고 내려오기 때문에 다음날 은봉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요. 그리고 이제 K-Sign이라는 종목은 또 백신 여건으로도 백신 여건으로도 묶여 있죠.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전자 인증 그리고 K-Sign 수혜를 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Sign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치시면은 조금 보기 쉽게 이렇게 좀 상단 링크에 조금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동행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특가 판매로 굉장히 많은 것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560만원짜리 가격이 이제 100만원짜리로 지금 현재 특가 행사 할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쳐보시면요.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7시 30분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죄송합니다. 미국 시향에 대해서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황이 잘 갈 것인가 빠질 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투자연구소 카투친구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이 나가죠. 여기 보시면은 유라테크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는데 9시에 정확히 9시에 유라테크 현재가 12,700원 기준 매수를 해서 정확하게 14.69%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달성했고 넥스트 사이언스 29,100원 1차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요. 5.31%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주 검색기는 무료로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